안녕하세요. 방울보살입니다. 호랑이 성령이 내가 그 사람을 볼 때 호랑이띠에 있는 그 사람을 볼 때 약간 다가가기가 껄끄럽고 또 사람이 인상이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보면 조금 뭐가 겁내기도 하지만 무서운 면도 있지만 또 호랑이의 10월달의 연애운을 보자면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보면 약간 거꾸로운 면이 있기 때문에 연애운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98년생의 연애운을 보자면 사귀는 남자하고서는 그렇게 행복하게 웃음꽃 필 연애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모르니까 싸울 때 보면은 그래도 아무렇지 않게 그냥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어요. 연애운은 좋습니다. 86년생은 남자랑 만나가랑 연애를 하면 결혼을 할 운이 조금 있어요. 옆에 있던 남자 사람 친구라든가 사회생활에서 직장 동기라든가 거기서 가까운 인연이 깊은 게 보입니다. 74년생 10월의 연애운은 부부 중에 딱히 크게 싸울 일도 없고요. 그렇다고 좋은 사이도 아니고 그냥 가정집에 지내면서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연애운이 되겠어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연애운이 되겠어요. 선택을 2개 3개 4개 5. 5. 5. 5. 5. 6. 5.